최승 선호 챔피언 긴장 킹스포싱 최승 선호 제품을 교환시켰고 카페 김관장님 여보세요 네 어디고? 저 집이요 어... 저하고 언제 갈게요? 좁다 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집으로 태우러 갈게 어 진짜요? 어 근데 지금 체어가 가는 길이거든 밖에 나왔던 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가고 전화할게 예 아이 아 아 아 아 은 어떻게 해? 어떡해? 으악! 아! 아! 더워! 방금 씻었네! 발음 씻어봐야 돼! 어져 있습니다. 바로 왜 일정되나? Growing up! ''´s remnants at Messiahssensible styling!' 감사합니다.